5, 4, 3, 2, 1 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코스티코 양재점에서 출발해 더케이오테일 앞까지 걸어보겠습니다. 아이폰 SE2로 촬영했으며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합니다. 코스티코 양재점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티코는 한국에 있는 외국의 할인마트 중 가장 잘나가는 창고형 마트 브랜드 매출기업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은 점포별 매출액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중 양재점의 매출액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창업자인 제임스 시네갈이 세계에서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리는 점포가 다름 아닌 서울의 양재점이고 그런 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코스티코 양재점은 지상 2층에서 6층까지 주차장을 마련해놨지만 주차하기 어려워 맞은편 이마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코스티코로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촬영했던 날은 늦째 주 일요일이어서 코스티코도 이날 휴업했습니다. 그럼 코스티코 양재점을 지나서 주암동 장군마을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대하기가 적은 날이 너무 모였고, 지금 시키는 날이 감격해서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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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를 못하여 이곳 주암동은 놀랍게도 서울시가 아니고 과천시라고 합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농협 건물은 서울시에 속해 있지만 이곳 주암동은 행정구역상 과천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서울시와 과천시를 오갈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이곳 주암동은 행정구역상 과천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암동은 행정구역상 과천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암동은 행정구역상 과천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암동은 행정구역상 과천시가 있습니다 이곳 주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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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암을 주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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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ugh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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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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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